안녕하세요. 베리콤에서 3D 프린터와 호경화기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권지성이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베리콤은 대기업 연구소에서 복합재료 개발로 쌓여진 경험과 기술을 가진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회사입니다. 국내의 유수 연구인력들이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분자계 복합 레진 시스템 및 고분자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분야의 치과형 생체 재료 연구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치기공 재료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용 디지털 재료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매직D L100은 유저의 실수를 보완하고 프린팅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베리콤의 3D 프린터 연구개발팀은 광경화성 3D 프린팅 소재를 일반 유저들이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프로젝트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3D 프린팅 인프라와 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치과 시장의 니즈에 맞춰 3D 프린팅용 레진, 3D 프린터, 구경화기 패키지를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과 시장을 넘어 산업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에 필수적으로 프로토타입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금형 진행 전에 해당 파트의 완성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다행히 3D 프린팅 지원을 받아 기존 작업 대비 3배에서 4배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3D 프린팅 후 후가공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후가공 전문 업체에 의뢰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자의 니즈에 따라 적절한 소재와 장비를 추천받아 진행된 3D 프린팅 결과물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기존의 ABS 가공 샘플 제작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초기 샘플은 3D 프린팅 서비스를 받는 것이 비용이나 기간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D 프린팅 시장은 더욱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장비와 소재를 구비하는 것이 센터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내 중소기업들 중 금형을 제작하기 어려워 소량 생산이 되는 센터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업체가 많습니다. 마포팹에서 그 시작을 할 수 있다면 큰 도전과 성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다음 제품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마포팹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